이종희 오빠 하시겠네 이상하네 똥작했네 저.. 저기 오빠 안녕하세요, 오빠 그래, 근데 공부하러 왔나? 예 오빠 오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아, 내가 오늘 좀 늦어가 저 남학생실에 있었다 아 아 가실라고요? 어 내 가해가 좀 있어가 니 오늘 내쫓아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알았나? 예 그래 또 보자 남학생실 남학생실 싫다 쫓아갈 끼다 뭘까 기로 약 ems